특별 초대석 홍원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런 라이브 정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정동준님 목소리도 깔끔한 배웅 잘 들었어요 표현력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후하시네요 곽선일님부터 한번 쫙 쫙 읽어주십시오 곽선일님 역시는 역시 가수는 가수 홍원빈는 홍원빈 앉아서 누가 CD 씹어드시라고 했습니까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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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한 칭찬 우리 드묘 애청자분들은 냉정해요 없는 소리 안합니다 그런 냉정함이 아니라 포근한 냉정함이에요 배은화님도 읽어주세요 배은화님 트롯씬이 떴다 출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연 때 팬돼서 잘 봤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트롯씬을 많이 보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말씀해 주시고 안타깝다 다시 자주 봤으면 좋겠다 또 행사도 많이 들어오고 꼭 우승 안 해도 꼭 우승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콘서트 30개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415번님은 너무 잘 부르세요 애착이 가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애착이 가는 노래 뭐 자기 노래 중에서 일단 제 노래 중에는 글쎄 저는 노래 제 노래가 12곡 있는데 전부 다 12곡을 싱글로 냈어요 제가 아 싱글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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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서 하나하나마다 얘기가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애착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여러분 꼭 저장해 두시고 이따가 들어보십시오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김대훈님 너무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세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 혹시 연기 활동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기 활동 나왔네 뭐 모델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연기 제가 그전에 SBS 심야식당 양념치킨 볶음밥 편에 주연으로 나온 적이 있죠 이미 했네 그래서 발령기를 발령기를 했다고 이제 많은 질타를 받고 뭐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신성일 선생님이랑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같이 이제 드라마 촬영도 한 적도 있고 알겠습니다